아무튼 오빠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 철수하겠어. 근데 만에 하나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걸리는 날 그때는 오빠 죽고 나 죽고야. 알아? 뭐야?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? 오빠가 내 결혼생활 망쳐놓는 거잖아. 야, 내가 작가사도 하고 친하게 되는 게 네 결혼생활 망쳐놓는 거야? 너 말이 참 웃기게 한다. 우리 어머님도 오빠랑 우리 아가씨랑 그러는 거 같이 보셨거든? 지금 아주 황당해 하셔.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오빠가 왜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아주 역정이 심하셔. 오빠가 왜 자꾸 들락날락 거리는지 모르시겠대.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. 알죠 오빠? 아니, 너하고 엄마는 그렇다고 치고, 족발집 그 두 분은 진짜 너무하시네. 저번에 내가 찾아와가지고 서빙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마늘가드리고 아픈 딸 업어다가 그냥 이렇게 딱 드릴 때는 고맙네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랬을더니 어떻게. 고새 마음이 싹 변하셨다니? 그게 다 딸 가진 부모 마음 아니겠어?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. 그래도 사내는 사내니까 아주 오빠가 시커멓게 보일 수도 있다. 뭐 그거지 뭐. 뭐야? 야, 내가 뭐가 시커메? 어디가 시커메? 왜? 나처럼 호얗고 귀여운 놈 여기 있다고 나보고 시커멓해. 야, 너희 시부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? 내가 이번 주에 다시 가갖고 한번 찾아갈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시라고 해라. 알았냐? 오빠! 왜?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. 한 번부터 오기만 해봐. 그래, 고파랑 얘기 다 했어? 네. 앉아. 아니요, 아빠 저 이만 가봐야 돼요. 아니, 왜 벌써 가? 온 김에 좀 쉬었다 가지. 너 올라가서 오빠랑 무슨 얘기 했어? 뭐 그냥 별 얘기 안 했어. 별 얘기 안 한 게 올라간 지 한참 있다 내려와? 빨리 말해. 무슨 얘기 했어? 엄마는 뭐 별 얘기 안 했대니까. 그냥 오빠가 나 결혼 전에 꼬간 돈 있는데 그거 빨리 갚으라 그랬어. 그것뿐이야? 그럼. 어때, 이상해. 아니, 여보. 엄마, 아빠. 저 이만 가볼게요. 죄송해요. 오자마자 바로 가서. 일요일날 복수치랑 같이 놀러 올게요. 갈게요. 그래, 그래. 잘 가라. 아버지 안 나간다. 이진아! 아... 어떻게 갈수록 힘들어지냐. 그래도 복남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? 회사일 땜에 이틀이나 못 봤는데. 아이씨. 복남이 어떡하나. 아니, 근데. 어머님, 아버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? 어? 그때는 그렇게 날 이뻐하시더니. 아, 참 세상에. 고세 마음이 싹 변하셨어요. 어휴. 아, 나 어떡하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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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예요? 나도 자야지. 어디서 자요? 아, 여기서 자야지. 아이고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. 당신 왜 내 옆에서 자요? 나가서 딴 데 가서 자요. 아니, 내가 여기 말고 잘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? 정 잘 데 없으면 애들 방에 가서 주무시구려. 내가 왜 애들 신혼방에 들어가서 자? 통장도 빼다 줬는데 그것도 못 해준대요. 당신 아들 며느리랑 짜고 내 거 훔쳐다 줬잖아요. 가서 셋이서 또 무슨 모의를 하든가. 아니면 네 엄마 놀리니까 재밌지.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주무시든가.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참. 그거 세기 건데 왜 자꾸 그래.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.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고. 소미순 여사. 아휴. 이거 놔 빨리. 안 나가요. 어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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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남아. 복남아? 복남아. 여보세요? 왜 왔어요? 식구들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요? 아, 몰라요. 복남 씨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요? 잠깐만, 밖으로 좀 나와봐요. 복남 씨한테는 해서 줄 것도 있고, 얼굴 10분만 봅시다. 빠랑 나와봐요. 유진아, 너 근데 아까 어디 갔다 왔어? 내가 뭐? 아까 전에 너 나 먼저 가라고 그러고 너 혼자 어디 갔다 왔잖아. 아, 누구 좀 만나고 왔어. 누구? 남자? 응, 남자. 잘생겼어? 아이, 못생겼어. 속 없고. 정말 안 나올 거예요? 조금만 기다려요. 아직 식구들 안 자는 거 같단 말이에요. 빨랑 좀 나와요. 보고 싶어 죽겠어요. 나는 가슴이 떨려 죽겠어요. 난 더 떨려요. 복남 씨 볼 생각에 떨리고요. 여기, 날도 추워가지고 더 떨려요.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나와요. 네? 내가 자기 아니면 어디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? 아줌마야, 그렇게 성질 부리지 마세요. 그럴수록 본인만 더 고달퍼져요. 네? 어머니, 안녕히 주무세요. 아이고, 모르겠다. 그냥 시원하게. 가게에 나가서 한 번 자보지 뭐. 미진아. 왜? 아까부터 자꾸. 자자. 자, 복수씨 먼저 자면 되지. 왜 그래? 아니, 왜 그래? 일 recognizablebesondere. 여름unya 말씀 빗orte. 왜냐면 사 FINUSажимся anyways. MEAN.